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을 합의했던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불교계가 북한 전통사찰들의 해방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분단 75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하트센터에서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민초본에서 발간한 북한의 전통사찰 도록에 수록된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 등을 선보이며 2차 전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봉은사 야외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